시작해봤습니다. 좀 이따가 얘들이 무슨 소리되는지 물어볼거구요. 시작! 오케이 잘 읽었습니다. 게이브 그린즈 게이브 그린즈 뭐라고? 얘 뭐라고? 게이브 그린즈 얘가 B야 D야? 게이브 그래서 얘가 뭐야? 게이브 그린즈 게이브 그린즈 for fun 오케이 그래서 얘는 a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게이 다 합쳐서 게이브 얘는 e 그래서 다 합쳐서 게이브 그린즈 얘는 o 그래서 합쳐서 for 얘는 o 합쳐서 fun 그래서 게이브 그린즈 for fun 게이브 그린즈 for fun 오케이 뭔소리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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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미 뜻을 모르는게 큰 문제야 오케이 그래서 뭐라구요 오케이 좀 이따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한글을 먼저 보여줘 어? 그리고 영어로 말하라고 시켜야 그걸 해야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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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얘는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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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물어볼 거예요 읽어볼까요? 그렇지 ne 웃고 응 какие이 け이 Eins 쟌 에 까르마 하게 rades 게이 기브즈 그랜마 어허그 게이 기브즈 그랜마 어허그 게이 그래서 a야 a하고 얘가 e겠지 그래서 합쳐서 게이 얘는 e 그래서 게이 기브즈 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랜마 얘는 아 그래서 얘는 다 합쳐서 그랜마 얘는 어 합쳐서 그래서 전체 문장이 뭐라고 오케이 뭐라고요 게이 기브즈 그랜마 어허그 게이 기브즈 그랜마 어허그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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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 거예요 가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들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듣고 이제 따라 읽습니다 그래타 앤 그레그 액트 구피 오케이 그래타 앤 그레그 액트 구피 오케이 그래서 내는 소리 앤 그레그 액트 구피 아 합쳐서 그래타 그 다음 에 합쳐서 엔드 그 다음 에 합쳐서 그레그 그 다음 에 그 다음 그 합쳐서 그 다음 그 다음 합쳐서 그래서 전체가 뭐라고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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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물어보겠죠 가볼까요 오케이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 더 듣고 따라 읽을 겁니다 그레이스 앤 구앤 기글 그레이스 앤 구앤 기글 그레이스 앤 구앤 기글 그래서 몇가지 그레이 C는 다 합쳐서 그레이스 그 다음 앞쳐서 W는 U E는 A W는 G는 E ilo 그레이스 God 그레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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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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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모르겠지요. 가보겠습니다. 그렇지. Gary pulls the wagon 오케이. 소리 에. 여기서 개. 그 다음 Y는 E. 합쳐서 Gary. 그 다음 U는 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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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. 합쳐서 Pulse. 그 다음에 W는 U. A는 F. 여기까지가 왜. 왜. 그 다음에 O는 어. 왜 건이 아니고 왜 건이니까. Wagon. O, O, A. 어. 중에서 힘 빠진 O. 그래서 전체가 뭐. Gary pulls the wagon. Gary pulls the wagon. 오케이. 계속해서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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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적했죠. 가겠습니다. 분야 개인. Kevin, Plot. 얘기를 consiste ivity המ 그래서 AI 한꺼번 해볼까요 AI는 여기까지 붙이면 L 그래서 합쳐서 그 다음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HELP HELPS 그 다음에 A는 A 그래서 여기까지 GAR 그 다음에 E가 O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DONE 다 합쳐서 GARDEN GARE HELPS IN THE GARDEN GARP GARP 뭐라구요 GARP GARP OK 채빈이 열심히 연습해 왔는거 잘 보이구요 그 다음에 지난번 보다 훨씬 나아졌구요 잘했습니다 오케이 굿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곧